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포엔드에서 거리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과 공을 치기 전에 힘을 모은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대한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힘을 모은다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분들이 거리 조절이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도 우리가 공을 쫓아가는 거리 조절도 어느 정도 계획하에 힘을 모으는 구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힘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서 치는 것들은 이런 힘을 모은다에 들어가지 않죠 공을 칠 때 임팩트에 맞춰 쓸 힘을 내가 이동하면서 힘을 모아서 가서 쳐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또 시범을 보이는 데디 몽키는 보시는 것 같이 빠르게 이동 후 멈춰서 공을 치고 있습니다 멈춰서 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을 잡아 치려고 노력을 하시죠 하지만 이 잡아서 치는 거에서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우리가 뛰어가서 멈춰서 치되 뛰어가는 동안에 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중요한 팩트는 그겁니다 우리 지금 데디 몽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가서 빠르게 뛰어가서 멈추고 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데디 몽키가 앞전에 보였던 시범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느리게 가서 빠르게 공을 치고 있어요 느리게 접근 후 치러 드가는 스탠스에서 속도를 높이죠 접근 방식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빨리 뛰어가서 공을 치기 전에 쉬는 시간이 많게 되면 우리가 근육의 힘을 최대치로 못 써요 우리가 가서 빨리 뛰어가서 너무 쉬어서 근력의 힘을 근손실을 입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가면서 근력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1, 2, 3, 4, 5, 6, 7, 8, 9로 임팩트를 치는 것과 9, 8, 7, 6, 5, 4, 3, 2, 1로 공을 치는 것은 다르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떨어진 힘을 다시 원상복구에서 치면 되겠지만 공은 그 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죠 여러분 공만 보면 막 뛰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건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나가서 혼자도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공을 던져놓고 연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리에서 공을 칠 때 내가 이렇게 힘을 모은다는 이런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셔서 본인의 샷의 질을 높여 보십시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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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